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가격이 오르느냐 그러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라는 이 공식에서 경기가 나쁜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를 이미 60년대 초반에 합니다. 밀튼프리드만이. 그리고 70년대 실제로 그가 예견한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되풀이 됐던 일들이에요. 이게 이번엔 다르다 아니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말이 확률이 높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맥락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효율적으로 공부하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문제는 경제학 전공자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목표는 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똑같아요.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버는 건데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 경제학 공부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난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공부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기본을 알고 천천히 이해해 나가는 맥락적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세계사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먼 나라 이웃나라 보여줬거든요. 그게 왜 그러니 저도 먼 나라 이웃나라 보면서 이제 그 세계사에 빠져든 케이스인데 내가 뭘 보는지 몰라요. 근데 앞뒤로 얘기 듣듯이 쭉 듣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이에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지식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방법을 택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주장이 나왔고 왜 이런 주장이 뭘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도금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고 트러스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트러스트들의 독과점적인 폐해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게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얘기 듣다. 뭐 철광이 이런 일을 했고 뭐 이 철도를 이렇게 깔았는데 이런 얘기들 사이에 사실은 되게 근본적인 그 개념들이나 이해가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한,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전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본론 예를 들어볼게요. 무섭죠? 딱 그 자본론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근데 읽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그 글을 썼던 사람이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습득을 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나보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쫓아가면서 뭔가 우월한 감정도 느낄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논리적 사고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남이 한 예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맥락적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가격이 오르느냐 그러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물건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제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꺾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화랑이 있으면 불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깨지는 게 1970년대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 공식에서 경기가 나쁜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갑자기 고용이 늘어나지도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케인즈 학파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고용을 늘릴 건지 고용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는 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50년대에 미국의 엄청난 활황에 힘입어서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잡아 있던 시기에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게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입니다. 밀튼 프리드만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던 60년대 초반에 책을 하나를 내요.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미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은 50년대, 60년대에 경제가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도 커져요. 그게 뭐냐면 소련이랑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하고요. 소련하고 우주전쟁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동시에 린든 존스 대통령이 되게 유명한 복지를 늘리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사업이, 국가의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가 정부가 돈을 풀어서다 보니까 이게 재투자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미 60년대 초반에 합니다. 밀튼프리드만이. 그리고 70년대에 실제로 그가 예견한 대로 일이 일어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케인 작파가 대세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케인 작파는 물가 안정이랑 고용 증진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도 안 되니까 이제. 물가 안정도 안 되고 고용 증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밸런스를 맞출 게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정부도 그렇고 영국 정부도 그렇고 프리드먼의 말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었던 거죠.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돌프 벌리의 근대기업과 사유재산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가 제 책에는 이거의 부제를 이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자라고 써놨어요. 이미 이 책이 나올 때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게 아돌프 벌리라는 사람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자문기관이었던 브레인트러스트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브레인트러스트라는 조직의 멤버이자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 브라질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거든요. 배경 자체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구 주제도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실질적인 사회적 이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돌프 벌리는 주주 권리를 강화한 이익을 강력히 대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르크스라는 별명까지 있었거든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독점 대기업의 지배로 인해서 훼손된 자유경쟁 원칙을 복구하는 게 이 아돌프 벌리가 원했던 건데 당시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은 1800년대에 이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요. 그게 이제 도금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철도를 깔고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몰리는 산업들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철강왕 뭐 아니면 석유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그때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서 트러스트의 형태로 산업을 독점을 해나가는데 이 규모를 키운 기업들이 그 규모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기업을 사가지고 자기 독점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트러스트들이 한 200개 정도 존재를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미국의회가 1890년에 반독점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더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사회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책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대기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그리고 이들의 거버넌스를 개선을 해서 주주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었거든요. 이런 책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과 그 지식들이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되풀이됐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 이슈들을 지금 건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론이 있는 데는 이전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엔 다르다 아니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말이 확률이 높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맥락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책 쓰면서도 자본론을 다시 읽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예를 들면 그런데 자본론이라는 책이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표지부터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컨텐츠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정말 옛날 책들은요. 철학사적 같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새 책들은 되게 친절하게 써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제일 읽기 어려운 책들이 60년대, 70년대 책들이에요. 그 책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가 되게 빡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책들조차도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훅훅훅훅 읽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목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이렇게 놓고 줄 빡빡 꺼가면서 전공자처럼 읽지 않으면 돼요.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핸드폰을 갖다 놓으시는 거죠.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위키피디아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책을, 이 고전을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 경제를 아예 몰라도 읽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입장벽입니다.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읽다가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읽으면 돼요. 내가 흥미가 돋지 않는 걸 일부러 막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 약본을 보다가 이 책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도 다 빡세게 읽지 말고 옆에 핸드폰 갖다 놓고 위키피디아 열어놓고 내가 궁금한 것만 찾아보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고전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저는 성인의 관점에서 이 책을 쓰기는 했어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뭔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프를 보기는 싫고 이게 ISL라면 뭔지는 관심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3장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작 고전이라는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쓴 책들 중에 성인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깔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모아놨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피드백을 듣잖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 책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2장에 뭐를 넣어놨냐면 학창시절에 배웠다면 더 좋았을 경제학 고전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그 학창시절에 배웠으면 했던 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아 나는 왜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못 읽었을까? 근데 우리는 입시에 함몰돼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이 고등학생의 이 삶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되는 시기거든요. 아직 성인이 되기 직전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겔브레이스의 풍요한 사회라든가 아니면 게리베커의 인적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우자와 히로우미의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시야를 좀 트여줄 수 있는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못 읽은 게 되게 아쉬워서 이런 책들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뭐 에스모글로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들이 되게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세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들이에요. 공부하듯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 훑어보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로 hood 그 눈빛의 자유를